2월 18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2사에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사 6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의 보스라성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화려하게 붉은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의리를 말하며 구원할 능력을 가진 나 여호와이다. 어째서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사람처럼 붉은가 내가 분노하여 포도즙틀을 밟듯이 내 원수들을 혼자서 짓밟았는데 그들의 피가 튀어 내 옷을 더럽혔다. 내가 내 백성의 원수를 갚아 그들을 구할 때가 되었으나 내가 보니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혼자 심판을 단행하였으니 내가 분노로 이방 나라들을 마구 짓밟아 부수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렸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회복과 세우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수치를 지워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화 그 화의 모습은 무관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에 관한 무관심이었냐 하면 그들이 주변 국가들의 침공과 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일삼았던 나라들 그리고 그 결과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다른 곳에 의지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선 이스라엘을 받아주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주변 국가들에게는 약속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유린한 심판의 대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심판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애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 장손이 받을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 본인이 훔쳐받고는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가진 고생을 단 끝에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고향 인근의 야복강이라는 그 강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을 강 건너편에 대치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 동생의 계략에 자신이 받을 복을 모조리 빼앗겼던 이 형은 강 건너에 있는 동생이 건너오는 즉시 그를 처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반대편에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천사에게 자신이 죽지 않도록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천사는 받아들이지 않자 이 야곱은 그를 가지 못하도록 속된 말로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큰 어른이 떼쓰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됩니다. 하다하다 안된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엉덩이와 치골 사이에 있는 이 환도뼈가 다치면서 야곱은 절룸발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용인데요. 네가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새 이름을 얻은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강을 건너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본 쌍둥이 형은 그만 동생에 대한 화가 모두 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의 자손들의 나라입니다.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하필이면 형제의 나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대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지만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반목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할 때 이 에돔은 바벨론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차례 칼과 활을 들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형제의 나라의 폐망을 즐기면서 이를 자기 나라 확장의 기회로 삼은 이 에돔과 그 민족들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본 환상 속 장면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 에돔의 보스라성을 등지고 온 몸이 포도빛 피로 물든 자가 걸어옵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부연 먼지가 피어오르는 황량 끝에서 호롤 단신 적들을 물리치고 승전하는 전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그 존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를 말하며 구원할 능력을 가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히 소유할 수 없는 유일한 힘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개인의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그리고 나라든 상관없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힘을 통해 주변을 어렵게 하고 또 불행하게 만듭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국제정세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힘을 가진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에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대하듯 위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애동과 같은 나라들은 열심히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며 어느 편에 설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유한합니다. 나라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소유하거나 영위할 수 없습니다. 화무시비롱,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불 깨핀 꽃은 언제나 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높은 권력도 10년은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그런 인간의 유한함을 매 순간순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애동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권력을 만끽하고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 한 분의 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이 이사의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상으로 받듯이 그들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관통하며 한 나라를 흥하게도 또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던 모습이고 또 그분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리가 없다라는 확신으로 붙들었던 환도뼈가 깨지는 상황에도 붙들었던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해낸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지 나 자신이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돌려세우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에돔의 피로 온 몸을 물들이셨다면 오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자기의 피로 몸을 물들이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그 힘을 나타낸다는 것 다른 누구도 아닌 여우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의 나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했던 에돔의 말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힘과 권력이 하나님 한 분 앞에 모조리 피로 물들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위대하다고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빛이 나서 나를 밝게 하심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그 빛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만끽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